광주 광주 이거는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광주에서는 조작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3구 대선에는 조작이 심했습니다 광주에 그럼 2017년 대선에서 어땠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주에서 일어난 2022년도 3구 대선 자료입니다 광주 전남 전북에 다 여러분 조작을 했습니다 4.15 총선에는 조작이 없었고 완벽하게 좌우대칭을 이룹니다 재검표에서 가장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겁을 내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 어딘가 하니까 비례대표 선거입니다 여기는 기독자유통일당에 지금 선거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마는 담당 변호 대법관인 민유숙 씨가 재판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죠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분포가 된 것이 바로 전남 전북 광주입니다 0 주변에 여기 요표입니다 요거 조작이 거의 되지 않으면 모두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가 없기 때문에 0값을 주변으로 해서 여기서 소상하는 요 부분이 바로 전남 전북 광주입니다 4.15 총선 당시에 지역구 선거 결과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이렇게 크게 조작을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은 27.85% 재검표에서 절대 비례대표 투표함을 깔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신민당은 10.35% 사전투표를 엄청나게 밀어준 겁니다 무자백에 밀어준 겁니다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8.25% 우리공화당은 마이너스 17.44% 새백당은 마이너스 37.03% 기독자유통일당은 마이너스 39.74%입니다 특정 정당의 쓴소리를 하는 데는 다 무자백의 표를 훔쳐버린 겁니다 이게 전산조작이 갖고 있는 굉장히 겁난 힘입니다 전산조작을 이렇게 심하게 하게 되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으면 그냥 당선시켜줄 수 있고 낙선시켜줄 수 있으면 낙선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산조작이 갖고 있는 큰 힘입니다 이런 전산조작이 5대 공직선거에서 그대로 실진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무자비하게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한국당이 여러분들 표를 더 많이 차지했습니다 19석을 더불어 신민당이 17석을 정의당에는 5석을 이렇게 크게 조작을 했습니다 불구하고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조작을 안 했으면 뭡니까 미래한국당이 압승을 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행편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선거가 아니고 그냥 사기꾼들의 놀이터입니다 야바위꾼들의 놀이터가 돼버린 게 선거가 된 겁니다 이번 선거 2022년도 3구 대선은 326만 표 사전투표 총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당일투표 소소하게 조작한 걸 보면 훨씬 더 크겠죠 351만 표 이상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이번에 24만 9천 표가 이런 건 차이가 아니고 한금대지님의 대학생들이 이런 것을 보고 데모 안 합니까 전교조 비판의식이 거의 없는 것 같으니까 앞날이 참 어둡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합니다 이렇게 조작해도 미래한국당이 1등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밑에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한 사전투표 기준으로 득표율이 62%였는데 예상 득표율도 62%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면 두 가지와 똑같아의 정상입니다 2017년 5구 대선에서 강주 서구에서는 조작이 없었습니다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발표 득표소와 예상 득표소가 일치하는 겁니다 인상적이죠 이게 정상선거입니다 총 조작값이 0%입니다 조작을 하지 않은 겁니다 2017년에는 2021년도 4.15 총선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번에는 뭡니까 조작을 한 거죠 이번에는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2017년 대선에서는 조작을 하지 않은 겁니다 조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 득표수 중앙선거관에 발표한 것하고 예상 득표수와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프 하나 더 보시죠 조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1번 2번 3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당일 투표율 문재인 후보 60% 사전 득표율 62% 홍준표 당일 투표 득표율 2% 사전 득표율 1%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의 발표 자료가 그러니까 2번도 정상이고 1번도 정상인 겁니다 4번 5번 6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일치하죠 거의 60% 62% 2% 1% 조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도표가 딱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정 득표수 조작 프로그램을 작동하더라도 거의 비교값이 똑같습니다 선관위 발표자라나 예상 득표수나 똑같이 이런 값이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방송 결과 한번 정리정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틀렸습니다 광화군은 22%입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조작 추정지를 보게 되면 사전투표에 참가한 수의 12%를 서울 지역에는 조작을 했고 부산 20% 대구 20% 인천 12% 강화군 22% 제주자치도 20% 광주 0%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12%를 조작했다는 것은 바로 동 밑에 있는 가장 하위단인 투표소마다 그 투표소를 방문해서 사전투표를 한 사전투표 참가자 수 투표소별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2%를 조작해가지고 절반은 문재인 후보를 밀어주고 나머지 절반은 홍준표와 안철수에게 빼앗는 그런 식으로 진행했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하게 안철수 표로 손을 대지 않고 그냥 홍준표 후보포만 10%를 빼앗고 대구 같은 경우도 수성구는 여러분들 홍준표 후보포만 빼앗고 중구는 안철수 후보표를 1% 빼앗고 그 다음에 9%는 홍준표 후보를 빼앗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27년도 대선을 분석한 제야고수의 말씀에 따르면 2017년 대선에서는 선거 조작을 가능한 조심스럽게 한 것 같고 그리고 가능한 방법을 단순화한 방법을 사용한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는 안철수와 홍준표를 동시에 빼앗지 않고 그냥 안철수는 제껴놓고 홍준표 함께 10%를 빼앗는 그런 경우가 다소 발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는 대개 한 2017년 5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12%를 조작을 했고 그리고 처음이기 때문에 조작규모가 좀 작았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지만 지금 이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제주, 자치도가 이렇게 밝혀지는 걸 보게 되면 12%가 아니고 훨씬 더 높은 그런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20%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6일, 13일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의 한 평균 20% 2022년도 4.15 총선이나 전국 평균의 한 25% 그리고 이번에 3구 대선에서는 20%를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번 선거도 이제 21%나 22%를 적용했으면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낙선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사용한 소위 선거 조작 공장은 투표수 레벨에서 일정한 조작률을 매기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전국의 단일 권력이기 때문에 소위 광역시도별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서울 12%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제주 자치도 그런데 예외적으로 강화도처럼 홍준표 후보의 지지도가 45% 당일 투표가 높은 그런 지역에서는 특별히 22%를 조작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또 가능한 대통령 선거는 전국의 단일 선거국이기 때문에 조작하는 방식이 상당히 쉬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2020년 총선처럼 전국의 258여 개 정도의 지역구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조작률을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조작 기술자들과 선관위가 힘을 합치게 되면 특정 후보는 반드시 떨어뜨릴 수 있고 2020년 4.15 총선에서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맞붙었던 서울시 종로구 같은 경우는 조작률이 30%까지 오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면 반드시 뭡니까 더 조작률을 높이고 특정 후보를 또 당선시키기 위해서도 조작률을 높일 수 있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도 조작률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민이 있는가 하니까 이제는 선관위에 밑보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가 힘든 종류의 그런 조작률이 얼마든지 가변화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권이 5월 10일 날이 바뀌게 되면 요리를 지방선거가 지금 실시가 됩니다 이번에 정상선거가 되면 아마 중앙선거 관련해서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 5년과 완전히 상호대조가 될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는 순간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거의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정당의 도움도 받겠지만 동시에 본인들이 그동안 저지른 범죄가 탄로가 나는 것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거 조작에 임할 가능성이 얼마든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관련 법규를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5월 10일에 출범한 윤석열 당선인이 이 문제의 심각함을 차갑게 아셔야 됩니다 서울법대를 나왔으니까 잘 알 거라고 보지만 좋은 대학을 나온 거 하고 학위를 쭉 건사한 데 산 거 하고는 수십 년이 흐르고 나면 그냥 막 고만고만한 수준이 됩니다 지혜가 있는 지도자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이 문제가 자신의 지지층들에게 얼마나 저지시라고 간절한 건지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시고 다른 거 다 하지 않아도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해서 사용한 것은 이번에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거를 막을 수 있으면 7할 정도 이런 부정선거가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원흉은 바로 사전투표 용지에 우측 하단에 이름 찍히는 QR코드 공직선거법이 규명하는 대로 바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QR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사전투표 조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만일에 관찰을 못 시키게 되면 저는 지뢰 지지를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를 못 채울 겁니다 좌익들은 아주 집요하고 사악합니다 2022년 또 3구 대선을 앞두고 공명선거 추진을 외치는 그런 자문위원들의 그런 귀한 조언을 받아들여 김기현 당시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3대 요구사항을 문상부시로 하여금 선거한 인위에 요구하도록 여쭙습니다 첫 번째 QR코드 사용 금지 두 번째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 반드시 사용 세 번째 사전투표부터 먼저 까자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선거한 인위가 거부하고 마지막에 사전투표를 먼저 까는 것만 용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전투표를 마지막에 깠으면 역전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번 2번 사전투표 연계 QR코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위조투표지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위조투표지는 모두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까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현장에서 찍으면 절대 위조투표지 못 만듭니다 그것을 법을 위반하고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하고 개인 도장 대신에 여러분들 그거를 본인들이 이런 선관위가 다 도장을 직인 도장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고 그걸 다 회수해가 자기들이 가지니까 그러니까 공장에서도 만들 수 있고 어디에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문을 열어준 겁니다 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프린트된 데다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 투표용지가 공적으로 제가 인정하는 겁니다 진보님을 도장을 찍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감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투표용지를 받은 투표자가 기표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다음에 투표함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얼마나 이 문제의 위중함을 정확히 아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것은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에서 과연 기존과 달리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지 않는가 그리고 개인투표 개인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반드시 날인 직접 찍도록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보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여부와 부정선거 규명에 대한 성공여부를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게 당이 알아서 할 일입니까 권성동의가 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그렇게 치부했습니까 검수완박법을 당이 알아서 했습니까 그것은 통치행위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지금 하는 시민들은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내부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0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다 다 뭉개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5월 10일 날 취임한 이후에 대한민국의 최대한 그런 국정과제인 부정선거 규명과 공정선거 확립 선거정의 구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나설지에 대해서 제 자신부터가 50% 정도밖에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확신이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목격한 바와 같이 4.15 부정선거 이후에 검찰이 철저하게 소위 부정선거 고소고발 사건을 다 뭉개는 과정을 보는 과정에 세상에 이유를 대면 수없이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당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나는 당선됐으니까 땡이고 당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정권이 끝이 날 겁니다 아마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용인한 상태에서 이 나라 자체가 오래 존속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국정과제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없으면 그 직을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간단한 두 가지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 인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모든 지금 조작 프로그램들이 그걸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선관위 측은 집요하게 반대하겠죠 자기들이 범죄 행각이 들통날 테니까 선거 데이터가 완전히 다르게 나올 거니까 QR코드를 인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서 QR코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동시에 법이 정한 바대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지 못하도록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나라는 전망 앞이 안 보이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notice рядaat